와 눈 화장 다 본뒀어 아니 수정하는 거야 지금 쟤 지우고 있는 거야? 근데 눈은 왜 그래? 아 이거 놀았더니 이제 봐봐 이렇게 막 뭐 끼잖아 자꾸 근데 여러분들 웃지 마 여러분들도 다 옷 3시면 다 이렇게 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래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하는 거지 이거 파우치인데 수정용이에요 다 나는 정말 간단하게 내 파우치 짜잔 자 오늘의 건법은요 요만한 옷 파우치로 얼굴 돌려막기 에스 빠밤 와 진짜 별거 안 들어있다 이걸로 얼굴 다 돌려막을 수 있어 처음에는 다크서클 가리는 거 파운데이션 샘플 요렇게 갖고 다녀요 이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거? 비닐? 아 이거 비닐이 아니고 이건 테이프예요 이렇게 딱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? 구멍을 뚫어놨어요 한 3년 쓸 수 있거든 오빠 너무 요즘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빠 이제 이런 거 못 버려 조회수 좀 눌려주세요 살살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씩 나온 걸로 살짝 덜어내서 살짝 묻혀가지고 외할머니 권법 쓰시는 거죠 외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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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이브로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보통 아이브로우는 수정을 잘 안 하는데 굳이 들고 다니는 이게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만능템이야 여러분들 크리즈 끼는 데가 왜 끼냐면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끼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밝은 색으로 거기 위에다 덮어주시게 되면 유분기가 싹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톡톡톡 쳐봅시다 크리즈 콕콕콕 찔러준 다음에 스머지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와우 와우 자 이 중간 타입으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모은아 봐봐 저쪽 너는 네가 수정한다고 다 지어놨잖아 네 근데 여기는 내가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이렇게 깊은 음영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파우치 딱 넣고 있으면 만능템으로 쓸 수 있어요 사진들을 살짝 섞어가지고 진짜 만능템이다 그렇지 빙고 봐 지금 여기 완전 싹 들어갔잖아 네 다름이 보였어 그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남은템 김수 오빠 자 여러분들 김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? 아니면 그냥 살래? 돌려먹고 살래요 상상하세요 안녕 바이바이 장여러 생강 ney 이 이 이 이 이 이